아, 뭐하는 소리야? 아, 아빠 생일이잖아! 어, 저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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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빨리 킥을 타러 가야지! 점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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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! 어서오세요, 어서오세요! 컴온! 아빠 케이터는 출발해야지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어서오세요, 어서오세요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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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음? 존나, 여기 케이크는 없나요? 어, 케이크는 다 팔렸어요! 어, 아빠 생일이라도 케이크가 필요한데! 케이크 만들어야 되는거에요? 아하! 케이크 만들러 가야지! 고! 고! 오늘 케이크 만들 사람이 언제 오지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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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안녕하세요! 아, 안녕하세요! 오늘 케이크 만들기로 하는 사람이죠? 네! 네, 앉으세요! 아, 진짜 예쁘게 만들어야지! 우후! 아, 정말 시켜! 자, 이제 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! 네! 여기다가 빵을 올려주세요! 이 케이크에다가 드레스를 꾸며줘야 돼요! 아하! 아하! 와우! 와우! 너무 멋있네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빠 불렀어? 이 케이크 뭐야? 이 케이크를 소유할게요. 바로 우주 케이크에요. 자 앞으로 하겠습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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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신발에 넣고. 이건 초콜릿. 초콜릿. 내면은 초콜릿. 과자. 다시 빌려. 와우. 이거는 거울까지. 굿. 니 진짜 찍어봐요. 여기. 구르파베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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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.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신발 골려도 돼요. 여러분이 신발이 많아요. 오. 와 이걸로 주세요 여기요 이거 말고 맛있는 거 없어요? 여기요 이게 바로 내가 찾고 있던 거구만 와우 와우 음 얼음 같아 와 너무 이쁘다 와 신발 진짜 이쁘다 그거 어디서 샀어요? 거기요 와 나도 사러 가야지 안녕 안녕 와 이쁘다 이걸로 주세요 오케이 여기요 응? 더 맛있는 거 없어요? 이거처럼요 오케이 여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가방이 갖고싶으시면 선물해 가져오세요 여기있어요 이 가방은 내가 찾았다고 하네요 가져가세요 안녕 땡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